안녕하세요 네 너무 가까이 신나가시나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돼 안돼 아 아 무려지는 마음 집에 머물러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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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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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의 풍미가 날아다 저의 이피아 아,PI아 아,PI아 아,ㅇㅇ ㅇㅇㅇ 자아ㅏㅇ